ㅋㅋ 왜 이렇게 공손? 너 붙일 기운 없는데? 여름아 왜 이렇게 공손하게 앉아 있어? 무슨 일이야 아 아 아 아니 거기 있어도 돼 언니 다리는 지금 언니 다리가 고장 났거든 오른쪽 왼쪽도 고장이 나가지고 너한테 못 줘 그 다리를 할 수가 없어 지금 한 발가락 꼬맵고 이쪽은 찢어났다니까 꼬맵고 찢어났고 같은 말이네 이쪽은 깨졌고 아 아 떨려봐 아 아 아 여름아 아니 복둥이가 여기 온거야 여기 내가 앉힌게 아니고 복둥이가 여기 와서 여기 앉은거야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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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다리에라도 앉고 싶어? 안 돼 안 돼 안 돼 위험해 올라오지마 위험해 복둥아 내려가 여름이 오빠야 봐 저 부러운 표정 보이지? 와 추운데 밖에 나가 있으니까 쿵쿵 거리잖아 약 먹어야 되겠지 약 먹어야 되겠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.. 귀름만 걱정하지 말고, 여기서 가 봐 오빠 지금 엄청 서럽네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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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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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방 고파서 내려가봐 어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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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좀 봐 자기 올라온다고 애기 이제 올라오면 안된다니까 언니 다리 아야아야 한다니까 양반다리 못해 지금 아니 아니야 양반다리 못한다니까 아 추워 너 못 올라와 아이차 은지 아아 아이차 우리 아아 우리 아아 우리 아아 뭐 이렇게 보고있어 우리 아아 아니 아멘